오늘 영상은 미국에서 날라온 영상인데요 굉장히 귀여운 생물이 나오고 또 진행자도 나옵니다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바로 보러 가시죠 렛츠기릿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린킴이에요 이거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고요 이거는 버마 벌거북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거북이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어제는 비가 와서 못 데리고 나갔어요 이네들 햇볕을 쬐게 해줄 거예요 귀엽죠? 날씨가 좋으면 이네들이 꿀 뜯어먹고 햇볕을 떼요 이렇게 마당에다가 풀어서 먹이도 먹이고 일광욕하는 모습도 굉장히 부럽네요 딱 보면 엄청나게 귀여운 육지거북이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별거북이가 세 종류가 있어요 버마 별거북, 스리랑카 별거북, 그 다음에 인도 별거북 세 가지가 있는데 버마 별거북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스리랑카 그렇게 인도가 가장 작은 크기의 별거북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버마 별거북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커지는 별거북이고요 굉장히 귀여운 피규어 같은 그런 비주얼의 친구입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그리고 별거북이의 가장 큰 특징인 이 방사무늬 이게 최고입니다 저도 지금 인도 별거북이를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되게 빠르네 이 친구 이렇게 해서 자연에다가 풀어놓고 기르는 게 최고입니다 진짜 아유 왜 이렇게 빨라 피규어는 거북이 아니에요 거북이가 아니처럼 됐어 지금 들어간다 어떻게 난 너무 움직였네 이렇게 밝은 부분이 성장선이에요 성장선 이제 성장선이 나와서 배갑도 그렇고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반 정도 된 개체 와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게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그냥 레오파드가 아니라 또 크림레오파드라고 해요 와 저거 하얀 부분이 굉장히 비율이 크네요 와 이렇게 온욕을 한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시켜줘요 매일은 지금 가장 어린 개체는 매일매일 시켜주고요 좀 큰 개체들은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켜주고 지금 여름이고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이렇게 온욕을 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온욕 시킬 때마다 소화가 계속 촉진돼가지고 신진대세가 활발해져서 온욕 시키면 뭐 다 아시겠지만 계속 똥을 온욕통에 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욕해주고 나면 쌀똥을 다 쌌기 때문에 사육장에 이렇게 똥을 막 바를 일이 없겠죠 그럼 나름 사육장 관리가 좀 더 쉬워지고 그래서 온욕을 좀 자주 시켜주는 편입니다 저는 이게 약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애들이 밖에서 밥을 많이 먹은 상태라 조금 간소하게 야외에서 먹을 간식처럼 준비했는데 마주리 육지거북용 사료랑 치컬이랑 선인장가루 또 관축가루 또 비타민제 뭐 이런거 섞어서 그리고 유산균도 좀 넣어주고 거북이와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매일 피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여러가지 야채들 그때그때 있는 것들로 해서 이렇게 뭐 야외에서 먹으면 좀 더 잘 먹는 거 같아요 뭐 기분도 좋은 거 같고 좀 자연스럽게 최대한 살게 해주려고 여름에는 하고 있고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보통 집안에는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키우시는 육지거북이들 또는 파충류들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집안에서 또는 사육장 안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 일광욕도 받고 사람도 일광욕을 받으면 전부처럼 야외활동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날씨 환경에 맞게 시켜주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들도 지금 자연 일광욕을 받으면서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좋은 고기를 마시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굉장히 중기도 자르르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딱 보이죠 아이고 잘 먹는다 하지만 사이티스 1급이라서 아무나 누구나 키울 수 없는 이 별거북이 이게 사육장 셋업인데요 이게 사육장 셋업인데요 지금 이렇게 세라믹 밑에 이렇게 모여있고 또 이렇게 신저 밑에도 좀 모여있고요 이게 이제 아직 거북이들이 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스토리지 빈에다가 넣어놓은 건데 미국 브리더들은 많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는 또 너무 사육장이 크면 관리가 어렵고 또 이제 밥 주고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저렴하게 셋업을 해 놓고 키우고요 보통 이 핫스팟 쪽에 이쪽에 이제 습기를 좀 많이 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컬러가 좀 다르죠 이쪽이 좀 더 어둡고 그리고 먹이는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열받으면 조금 더 따뜻해지는 돌 하나 놔뒀고요 하나는 레드라잇이고 그냥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밤에 좀 더 보조 역할을 해주고 세라믹은 불빛은 나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은근히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건 유비비고요 근데 뭐 저희는 거북이를 매일 거의 밖에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유비비가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달려있는 센서는 습기랑 그런걸 온도 체크해주는 이쪽 핫스팟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온도계고요 여기는 이렇게 가습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주 켜지게는 되어 있지 않고 너무 습도가 내려가면 혹시나 마음에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거의 켜질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여기 쪽에 수분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쿨존 온도 재능 온도계가 하나 더 달려있고 저쪽에 보면 이거는 그 오징어뼈 오징어뼈가 있고요 방금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먹을 생각을 안 하네 이 사육장 셋업에 들어간 비용은 굉장히 낮아요 이거 이거는 화분 반으로 자른 거고요 톱으로 화분이야 뭐 몇천원이고 그리고 이 스토리지 빈이 한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팔고 있는 스토리지 빈 중에 가장 큰 사이즈거든요 이게 한 가로가 1.7m 정도? 조금 더 넘을 것 같고 이 폭도 상당히 넓고 거북이 크게 보면 그 저희가 제가 이제 거북이 분양 받을 때 거북이 한 30년 정도 키우신 할아버님이 이렇게 일단은 어 괜히 사육장에 너무 돈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다가 어 거북이가 이제 좀 사이즈가 나오면 그때 이제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사육장을 만들어 주거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육장 만든 설계 돈을 받아 놨는데 어 아직 이제 재료 같은 것도 사야되고 만들진 않았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어 이제 겨우 1년 반 정도 된 개체들이랑 또 나온지 얼마 안 된 진짜 어린 개체뿐이라서 아직 어 아직 한참 나왔습니다 네 도착하자 도착해 도착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